이때 키우면 금이 가지 이래면 여기 컴퓨터를 볼 때 잘 나오대 근데 그게 고봉 그리는게 아있대다 고봉 다시 아임대 근데 삼촌이 잘못입니다 집중 칠대에서 맨발바람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미친 새끼 뭐꼬지 나비날개 나비날개 저 나비날개 옳지 그리고 맨다 응 응 응 에헤헤헤 다시 해줄게 다시 잘 보셔 마셔 이랬지 이랬지 나비날개 만들때 나비날개 조그맣게 만드셔 얘가 한 이정도하게 이정도 나비날개 이렇게 여기 여기 한줄이라고 생각하죠 여기 한줄 그러면 우리 멜 때 멜 줄 알면 이것도 멜 줄 알지 그렇지 한줄인데 그리고 밑으로 해서 으아악 알았어 풀때는 옳지 풀릴지 해보셔 한번 메고 옳지 나비날개 꼬랑대 길게 다시 다시 네 다시 여기 가운데 구멍이 있잖아 여기 여기로 밀어넣으셔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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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다 땡기 땡기 거의 성공했다 거의 성공했다 바쁘지 응 집과 연습해보셔 응 집과 연습하시 다시 해보자 네 다시 해보자 다시 다시 시작 고봉마마루 숨겨놨습니다 잠시 근데 이게 어디에 상개요 이게? 응 이게 상개인다 와 아직 이것도 네 이거 이보다 더 쪘어 이 이런게 네 이런게 잠시 이거 들고 고봉 그거 들고 해 같이 놀기세 네 네 네 여리 기덕자 내 입 숨겨놨습니다 No one sees what I see in you No one feels the same No one sees myself like you 됐다